준비의 세계... 그랬던가 어 보이니 스티브 한번 마이티 가봅시다 차분하게 이기면 오겠습니다 아직 술주정하는게 아니고요 잘하면 내 생각인데 이거 이기면 승관이 뜰 것 같기도 한데 아... 지린다 앉아야죠? 아니다 앉으면 안된다 아... 저거다 앉으면 큰일날뻔했다 아니죠 방금전에 비기닝 타바하고 다시 0.5점 먹었잖아요 아 모르지 어... 보드 좋았어요 아... 보드 좋았어요 아... 보드 좋았다 와... 이걸 늘리냐 와... 저걸 늘리냐 아... 끝났네 이것도 아... 아... 어 이거 피하고 있어 아아 오우 잘 피한다 어어어어어이 뭐야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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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얘기해라 봐 아아악 아아악 3-9-6-8 1-9-6-8 10-9- flour 8-9-9-9-9 PAL 아아악 오우 쉬운 상대 가 아니다 쏟 컬 쇼 쇼 쇼 쇼 쇼 이슈! 자본하게 이겨보겠습니다 커키 아아! 아니네 아아! 오오! 이타를 피하다니 아이씨 위험했다 아이씨 위험했다 아이씨 위험했다 좋구요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앟 야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! 젤락이네 아 좋아요 1대1이네 이거 한판 더 이겨야지 순간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젠틀한 성룡님 이거 한판 더 이겨야 돼요 아 으 아 절実 8 1 2 2 こ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본하게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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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킬코긴하네. 킬코 카운터. 미니아오 자유한지당 미니아오 자유한지당 아 아 졸라 쉽지 않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왕차분이다 왕차분 아 아 아 아 저기 1타가 카운터 나면 2타가 학증인가 킥즙 한번 해갖고 이 중단 이게 학증입니까 와 왜 왤 마치 갈바 뒤로 땡기고 있었는데 신기하네 빵쟁이는 모르는게 없네 자 카운터 좀 세주세요 지금 1대2인가 1대2 아 키고 카운터 나 아 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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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진다 오잇 오우 졸라 세다 냐옹 오우 쉽지 않다 성성님 주문치로 가세요 성성님 주문치로 가세요 아 차분하지 못했다 쉽지 않은데 성성님 주문치로 가세요 DC가 그거 아입니까 할인 할인해달라는 뜻이고 할인해달라는 뜻이고 아잇 DC 좀 해줘 그 할인 성성님 주문치로 가세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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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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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본하게 자본하게 왕 자본하게 자본 자본 왕 자본 자본이ss 자본가 자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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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았죠? 아 혜인님 자주 놀라오세요 이게 또 채팅의 제맛이죠 다음에 또 봅시다 혜인님 와 이거 참 아 아 아 벨기에서 나오지는 못하니 아 레가 늦었다 아 아깝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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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italiano rest 아우ожно, 이제 승단이 뜰 것 같은데 아 왜 안뜨지 심하게 안뜨네 나이트 가는 길을 멀고도 험하군 그럼 나갔다 들어와보세요 사이버군 아 이제 약간 좀 보이니 좀 멘탈이 흔들리신거같은거 아아아아 랄라인 3 FIGHT 공격 스팅이 약해요 스팅이 약해요 아 데미지 졸라 약하네 아이씨 마이티 가기 왜이리 힘드냐 아 카카오님 감사합니다 얘는 철권님의 얘기대로 마이티를 갔습니다 갈겁니다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봅시다 원양어성 그냥 한방 아 욕심이 너무 컸다 좋아요 역강일라라 어우 저기 딱 걸리네 라운드 2 파이트 자본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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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트 음 아 아 음 예 왔 jej 오 오 오 오 오 오 져 마ľINE 아아아아 아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꺾어 올라왔다 아 아 모이님 수고했습니다 아 아 역시 모이님의 스티브